네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네.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? 안 믿습니다. 아직은. 예, 잘 들어오셨고요. 네.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. 아.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그... 왜 믿으시는 건지 궁금해서. 네네네. 안 믿으면 지옥에 가요. 네. 예. 우리가 살다 죽잖아요. 아. 계속 살고 싶지만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젊을 때 죽을 수도 있잖아요. 네, 그쵸.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. 아. 제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그 성경은 누가 만든 거죠?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. 아. 예, 예. 그렇군요. 그렇죠. 오커님께서 여기 들어오실 때 네. 무슨 장난을 하러 들어왔든 뭘 하러 들어왔든 네. 중요한 거는 이것만 알고 계세요.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지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. 장난하는 게 아니고. 아. 네. 오커님 예수님 꼭 믿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예, 예. 오커님 감사합니다. 네, 파이팅 하세요. 예수님 꼭 믿으세요. 진짜로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수고하세요. 수고하세요.